김씨 임희구 쌀을 씻어 앉히는데 어머니가 안보인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계실 것이다 나는 김씨 하고 부른다 사람들이 들으면 저런 싸가지 할 것이다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어 하신다 나는 빤히 알면서 뭐해 하고 묻는다 어머니가 어 그냥 앉아 있어 왜 하신다 나는 그냥 불러봤어 하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똥을 누려고 지금 병기 위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는 나이가 85이다 나는 어머니보다 41살이 어리다 어려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데 40년 정도는 친구 아닌가 밥이 끓는다 엄마 오늘 남대문시장 갈까 왜 그냥 엄마가 입 막았다 나이가 드신다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